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좋다고 하는 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을 먹을 때 피해하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및 잘못 먹으면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이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서 다같이 건강해집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일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및 잘못 먹으면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드료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케일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케일은 초록색 잎채소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식물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첫째 케일은 멋진 영양소의 보물 상자예요. 비타민 A, C, K, 칼슘, 철,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고 심장 건강에 좋아요. 둘째 케일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로운 라디칼을 캐치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면역 기능 강화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케일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제공하고 소화 시스템을 도와줍니다. 또한 케일의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에도 좋아요. 넷째 케일은 뼈 건강에도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 뼈의 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케일은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케일에는 독소 제거를 돕는 화학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 건강에 좋아요. 요약하자면 케일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다이어트와 뼈 건강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세요. 오늘은 케일과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케일은 최근 건강에 좋다는 소문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정확히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려줄게. 첫째 케일과 함께 과일을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해. 케일이 함유하는 철분은 과일과 함께 먹을 경우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일을 먹을 때는 과일을 따로 먹는 것을 추천해. 둘째 케일과 함께 유제품을 먹을 때도 조심해야 해. 유제품은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칼슘은 케일에 함유된 철분의 흡수를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케일을 먹을 때는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아. 셋째 케일과 함께 고기나 해산물을 함께 먹을 때에도 주의해야 해. 이런 단백질 함유 식품들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케일과 함께 먹을 때는 가능한 한 따로 먹는 것이 좋아. 넷째 케일을 기름칠해서 먹을 때도 조심해야 해. 케일은 비타민 O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기름에 함께 먹게 되면 비타민 O의 흡수가 증가할 수 있어. 위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케일을 익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아. 마지막으로 케일을 너무 많이 먹을 때도 신중해야 해. 케일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야.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케일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잘못된 먹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케일에 함유된 비타민 K에 주의하세요. 케일은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K를 큰 양으로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K를 섭취하면 소화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익힌 K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다한 자일로닉산 섭취에 주의하세요. 케일에는 자일로닉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량으로 섭취하면 소화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케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케일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케일을 처음으로 먹을 때는 반응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케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 자일로닉산, 칼륨, 신장 문제,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케일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케일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케일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케일을 먹을 때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첫째 케일과 함께 녹색 야채를 섭취하세요. 케일과 같은 다른 녹색 야채들은 모두 비슷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녹색 야채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비타민 C, 칼슘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케일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먹으세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쌀, 귀리, 보리 등의 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케일의 영양소를 더욱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셋째 케일과 함께 레몬을 이용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케일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샐러드에 적당량의 신맛을 더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넷째 케일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보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닭가슴살, 계란, 콩류 등과 함께 섭취하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허브와 양념을 이용해 케일 요리를 즐겨보세요. 로즈마리, 시나몬, 허브솔트 등 다양한 향신료와 양념을 이용하면 케일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시청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올게요.